저 지금 리퍼 각성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다음은 슈윈님 번져주세요 실수했던거 빨리 잊으셔야죠 우리가 들은 명언이 본인의 리듬을 잃어버린다고 실수한거 못 잊으면 3주 그 사람을 더해야겠네 아니 3주 더해야돼 3주 네 3주를 더해야돼 그리고 첫주 차인 5권 트라인 사람이랑 가야돼 그러고 싶지 않게 내 얘긴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뢰 주시면 돼요 자든듬 동지 주세 음 안아프 나는 봉쌤이 무조건 오가능해서 믿고 이심치않아 2번 트라이에 깰 느낌입니다 오케이 해톤버거 윈트님 던져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깐 텐션 올려주세요 파란색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할게요 빨간색은 왼쪽으로 왼쪽으로 빨간색 이쪽 가는 중 가는 중 손잡아 손잡아 그냥 맞어 같이 맞어 솜 잡았어 같이 솜 잡았어 다행이다 와 이런 역경이 있으면 또 깼다 그럼 다음번엔 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니까 피하고 향수님 던져주세요 피하고 향수님 던져주세요 피하고 향수님 던져주세요 피하고 향수님 던져주세요 태품버거 추고 올려 열렸어 그냥 나비쿠키 문양 먹어야 돼서 여기에 검은색 하나 있습니다 아 뭔 후명 이거 똑같이 뺏어 봐줄게 내가 굿 우리 문양 다 있거든요 여기서 깍들하게 담근 끝나고 암소 내가 던질게 곱쌈이었습니다. 10장. 곱쌈이었습니다. 곱쌈. 아 무서워라. 안 올까봐. 아덴 채운다고 돼. 네모. 네모. 별. 별 끝. 네모 끝. 네모 끝. 대각선 남았습니다. 자. 추구 조금 느려요. 한 템포 샀다가 보고. 이거 내가 찍기야. 똥 조시면서. 은혜님 패턴 보고. 네. 이거 내가 맞을게. 은혜님. 요거가 감아놨어요. 은혜님 패턴 보고. 안쪽 은혜님 강화드려. 은혜님. 은혜님. 이거 다 못맞아줘 그냥 맞았지 컴패탈 생각 벽으로 가도 돼 이거 끝나면 슈위트 님 썼는데 슈위트 올릴거지 슈위트 올릴 법 없으니 컴패탈 볼 법 없으니 컴패탈 생강탈 오 웬 어 이카 쳐주셔야 돼요 이카 지원 받습니다 밑에 이카 오케이 가운데 3컵 2컵 들어가면 패턴도 고추고 올릴거지 컴패탈 저 왕몽의 근원을 비추 아브레일 슈드에게 대항할 힘을 만들어주면 슈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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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퀴 눌렀어 에이 거의 여덟 수고한 부분 템포 좀 늦춰요 템포 낫지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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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 하실 분들은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호오오오 제가 바로 이런 슈이니? 아 오케이 아우 천천히 누워있어요 어 방금 한 분이 미래에 봤대 우리 6관이래. 10분 뒤에. 확인. 10분 뒤면 광포카... 아니, 그거 그거. 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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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줄. 민트님 던져줘요. 슈보 3초 정도 뒤에. 다음. 위에다 풀테어. 올렸어. 테어 가능. 테어 가능. 나 밀어. 위에 앉아. 터지네요. 일단 율법 넣어놨어. 포크. 굿 굿. 아니, 이렇게 편안한다고? 잘 정도로. 네이브 쿨. 흰 별 많이 먹었어요. 드시면 돼요. 이거 맞아줄게요. 안 건드리게 조심. 나이스. 제발요. 너를 삼시킬 것이다. 흰 대만. 펜 패턴 볼게요. 그릴이. 이거 오른쪽으로 유도 가능. 펀별 주세요. 펀별. 제우스. 제우스. 슬슬 머리 위에 한번. 추고 패턴 보고 올릴게요. 올려요. 오늘 fob. 펀별 앞. 지분 너무 멋있어. 여기 네이브 랩 allora. 저cript throughput. 내부 idents. 장르. 에対신 비율을 놀라죠. 장르. 다시 검색을 해요. 잠깐만ион 말씀и pó 연락을il. 이 기간 밑으로 하лично예 hats. 우리 위로무빙하자 위로무빙 확인 머리확인 동형님 던져주세요 피잡혀 던져 마지막이야 머리확인 이거 벽으로 가도 돼 네 나이스 저정돈해야 3일동안 안좋지 아니다 마지막이다 유넨님 하나 던져주시고요 바지 호야 하나 있는거 저 나가서 완성하고 올거 들어가야돼요 머리 다 있죠? 네 머리 다 있기나 이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 패턴 보고 추가하면 올려드릴게 콩알탄 터지는거지 죽고있어 물리 안먹었어 나오면 마지막이니까 또 지뢰기 좀 많아 세폰 조심 하얀색은 끝났거든요 검 끝 밀면 가요 100% 밀면 가요 오케이 가던대로 파이팅 천상 가봐들 주인님 하시던대로 편하게 주인님 하시던대로 스위트님 여기서 9시로 가실거에요 시계방향 갈게 내려갈게요 시계방향 오른쪽으로 받았다던데 6시 가서 6시 보세요 여기여기여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스위트 여기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요 오른쪽 파이팅 아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3시 가서 닐 3시 여기서 해요 아니 안죠 틈샷하게 아래로 내려갈게요 여기서 자래로 하나만 하나만 깨는걸로 우리가 잘 안지 12시 가서 2시 가서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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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 여유있게 쇽 오세요 가닥 조심 끝까지 슈링탕님 던져주세요 없어요 오케이 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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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나 버틸 수 있나 감사 초가 올렸어요 확인 조금 뺏어봐 살짝만 뺏어봐 오케이 굿굿굿 링크님 던져주세요 네 네 굿밥 없으면 하지 전술님 마지막 현상의 데탈 때 말씀해주시면 감성력이 붙여먹어요 여기부터 잡챙 아이스 좋대요 일러들 다 값선게 있어요 아드랑 올릴까요 내가 폴할거요 상신님 던져주세요 파티는 내가 폴할거니 응 응 뒤에꺼 맞아줄거니 뒤에꺼 맞아줄거니 딱건줄어 변환해 오갈 피하고 초고 올릴거니 초콘도 오고 올려요 있었다 물건 넣어놨어 이거 화보 각성물량 먹고 바로 또 올릴게 아재 감금 간단한거인거 이거 그냥 평타로 팔면되는데 총부 안쓰였는데 강물 먹었어 올려요 송송님 던져주세요 네 난리 사놨어 남기고 갈거에요 아 나 아쳤다 장바팡 맞추다 방금 방금 조심 세곤하게 나가 암금 그냥 구석에 벌릴게요 구석에 한 번만 더 공간이 좀 왔을 때 넘어오세요. 너무 일찍 넘어가면 안 돼요. 카운터 쳐도 돼요. 그 무력 들어가요. 다 확인. 전압 뛰고 왔음. 전압 뛰고 왔음. 다다. 네. 차분하게 나가야 돼. 무력 좋은 스킬. 모여서 나가면 또 봐요. 전압 뛰고 왔음. 바깥으로 나가지가. 스킬. 가자. 킬. 헤드에 있는 거 헤드에 박으세요. 확인. 확인. 와인 나왔어요. 사전하지. 상스 한 번만 더 나오면 샨디리도 됩니다. 가게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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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고정 그렇게 해놨어요. 나이스 야.. 깼다. 나이스고. 이거. 저. 초행이라고. 이거 봐도 될까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야 말했지. 미래에 육관이라고 야 진짜 미래에서 왔네 아흐흐흫 10분 뒤 육관이었네 아아 좋았다 아흐 마지막 브리핑이 너무 좋았다 30초 남기고 무려 깔끔이됐네요 나이스 아이구 아 나 다 달렸다 나 육관 좀 하고 싶었는데 아 너무 고통받았다 고가네 아 우리 육관 좀 신나게 가죠? 아 나 9시 자야되는데 지겠네 조족해줘요 일단은 솔직히 한 1무량만 완벽하게 8명 전원 생기만 해도 진짜 괜찮거든요 그 바방이랑 파우터랑 그냥 찬미 연습만 돼도 솔직히 뒤로는 똑 그냥 맞아 그거 가지만 해도 모서리가 제일 편한 그리고 그거 다음부터는 어차피 뒷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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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쌤 이거 유튜브 올라오나요? 아 올려야죠 이게 영광인데 이거 원래 안 나와 이거 올강 아니면은 뿔마 얼마 저기라 안 나오고 밑강도 안 나오고 이거 궁금하면은 손밑턱이 한번 재시죠 본인의 위치가 궁금한 사람들 손밑턱이로 그러네 밑강이 안 나오고 이렇게 사라락 나오는구나 나오더라고 빨리 안 나와